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의 화웨이 칩 공급 허가 이제 6개 업체로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었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화웨이에 3차 제재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화웨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올려드리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계속 되어가는데 이 내용을 계속 들어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다 들어보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알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전에 걸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3차 제재가 첫 번째 제재는 제일 큰 것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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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거의 한 1년 이상 연장을 했죠. 1년 이상 연장을 하고 드디어 이번에는 연장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당시에 작년 5월달이죠. 작년 5월달 당시에 화웨이에 미국의 제품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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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버텨왔죠. 두 번째, 두 번째 제재는 가장 큰 게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서 설계 자체가 아예 안되게 만들었던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국의 기술로 들어간 기기, 기술 제품들 이런 것들을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반도체 칩 이것까지 제재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화웨이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분위기가 조금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냥 허용하는 분위기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자체적인 내용과 구성을 봐야 되고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는지 구성을 봐야 됩니다. 특히 보면 통신장비 업체로는 거의 전론발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떤 전론발휘를 만들었냐면 5G 이동 통신장비, 5G 이동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칩은 전혀 공급이 안 된다라는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4G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런데 5G는 안 된다. 그래서 5G로 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전론발휘가 돼서 통신장비 업체로서는 아웃이 될 정도로 지금 만들어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 만들어놓는 이유는 지금 내년까지인가요? 전해년까지인가요? 중국 내에서도 5G 통신장비를 깔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깔아 나가야 되고 그것이 제일 5G 통신장비 업체에서 제일 덩어리가 큰 게 지금 중국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도 화웨이가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죠.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스마트폰 부분으로 들어오면 스마트폰 부분은 지금 구글 서비스, 구글 모바일 서비스라고 불리는 GMS에 이것을 아예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이 가능해요. 이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훅몽이라는 제품이 만들어지죠. 훅몽이라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구글 모바일 서비스와 필적할 만한 HMS,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까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까지 지금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할래요? 드디어 들어가서 지금 미국의 화웨이 3차 제재 이후에 화웨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러한 와중에 미국이 6개의 업체에 칩 공급을 허락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 계속 올려드렸어요. 미국이 화웨이를 통신장비 업체에서는 완전히 아웃시키겠다. 그리고 스마트폰 부분으로는 중국 내의 스마트폰 업체로 한정시킨다. 라고 지금 큰 전략을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돼요. 현재 미국 상부부가 허락하는 업체에 따라 지금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4일 날 현재, 4일 현재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화웨이의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다음과 같은 업체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소니, 삼성전자, AMD, 인텔 등 6개 기업인데 지금 나머지 2개 기업은 제가 자료를 더 받아서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여기 빠졌죠. 그런 것들, LG 디스플레이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 6개 기업 정도 되죠.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퀄컴, 미디어텍, SK하니스는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승인이 났다고 그러죠. 승인이 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디램 부분에 모바일 디램 부분만 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디램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공급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로서 삼성전자가 허락이 되면 미국의 그 큰 줄기에 따라서 이게 전혀 그게 이야기가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바일용으로 이게 허락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화웨이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여파로 대표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의 제일 첫 타겟이 되었던 회사가 화웨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가 영상을 전에 올려드린 것도 있지만 몇백개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한 4-500개 정도 걸려있는 거지만 지금 가장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심이 되는 회사는 화웨이 그리고 두번째 SMIC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3차에 걸치는 봉쇄를 통해서 현재는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PC 부분, 노트북 PC나 일반 PC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허용이 됐죠. 왜냐하면 인텔하고 AMD에서 개인용 노트북용 CPU 공급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용 CPU는 허락이 안됐어요. 이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용 CPU까지 허락이 되면 어디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 통신장비 업체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는 칩의 수급에 가장 큰 비상이 걸렸죠. 화웨이는 팸리스 업체, 자외사인 팸리스 업체인 하이실리콘에서 설계하고 파운드리 전문기업인 대만의 TSMC에서 생산하는 기름 프로세스의 공급이 완전히 차질을 빚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은 아예 공급이 중단된 상태죠. 퀄컴, 미디어텍, 그리고 TSMC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도 못 들어가죠. 모바일 AP에서 절대강자는 어디에요? 퀄컴, 그리고 두번째는 미디어텍, 세번째가 어딘가요? 삼성전자, 애플, 뭐 이런식으로 나가죠. 하이실리콘도 있구요. 그런데 하이실리콘은 완전히 작살났죠. 그리고 미디어텍 공급 안됩니다. 그리고 퀄컴도 공급 안되요. 삼성전자도 공급할 생각이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바일 AP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길이 막혔다. 특히 5G용 모바일까지도 지금 제한을 걸 수 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기 때문에 4G용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까지는 허용할 분위기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TSMC에 대한 제조 승인의 허가가 났다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TSMC가 전체적으로 제조를 하게 하는 허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28nm 이상 제품에 대한 제조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28nm라고 하면 최첨단을 달리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최첨단은 5nm까지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28nm 그리고 14nm, 28nm 다음에 보통 14nm 이야기 하거든요. 14nm, 10nm 그리고 8nm, 7nm, 6nm, 5nm, 4nm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가는데 보세요. 28nm 다음에 어디로 뛴다고 했어요? 14nm로 뛴다고 했죠. 그래서 28nm는 아주 러프한 칩을 만드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 지금 제조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8nm 제품은 중국의 SMRC도 가능할 만큼 고난도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만의 TSMC는 16nm 이상의 첨단 공정 기술이나 제품은 여전히 여전히 화위에 공급될 수 없다. 말하자면 28nm 같은 경우는 4G에 들어가는 4G 통신장비에 들어갈 수 있는 만한 이런 제품들이에요. 보통 보면. 그런데 5G 통신장비로 들어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14nm, 16nm 이런 쪽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5G 통신장비를 틀어막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분으로 넘어와서도 즉 기린의 9000 시리즈의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화웨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고성능 칩인데 여전히 생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지금 퀄컴, 브로드컴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제조도 지금 현재 녹록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퀄컴, 브로드컴에 대해서 허가가 난다 할지라도 5G까지, 5G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까지 허가가 날지에 대해서도 아직 미지수이다 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화웨이와 함께 상하이의 제조공장을 건립을 준비 중이라고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이 공장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R&D 업체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미국의 제재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화웨이와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중국 자체 기술로 생산을 하고 중국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유니SOC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서도 생산이 가능한데 여기 기술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오포가 하아실리콘 펜리스 업체죠. 펜리스 업체인 하아실리콘의 인원을 수용을 해서 연구 세트를 만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내용도 제가 저번 영상에 또 올려드렸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려야 되는데 링크 걸어드리는 게 만만치 않아서 링크는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걸리는지. 자 지금 보시면 6개 업체가 지금 허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인텔 그리고 AMD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뭐 이런식 이런식인데 삼성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OE에서 물품을 제공을 받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런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물건이 가게 되면 BOE의 성장에 대해서 약간의 제동을 걸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전체 그림은 어떤 것이냐 화웨이에 대한 전체 그림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업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화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업체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통신장비 업체에서도는 지금 5G 통신장비를 계속적으로 증설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재고가 아무리 많아도 1년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되게 어렵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G 통신장비 업체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전름발이처럼 4G까지만 지금 유지할 수 있는 나라들은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G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럽에서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고 스탠드 언론 방식이 아닌 넌 스탠드 언론 방식을 쓰는 4G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죠. 또한 스마트폰 업체로서는 완전히 전름발을 만들었습니다. 구글 모바일 서비스가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물론 중국 내에서는 구글 모바일 서비스가 필요 없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거기에 다른 웹스토어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화웨이의 기술을 가지고 뭘 한다라는 생각은 못 갖죠. 그러나 화웨이를 5G 칩을 아예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TSMC에서 만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화웨이의 5G 모바일 제품은 얼마나 나올까? 한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나 나올까요? 그 다음에는 5G 스마트폰이 아예 좌취를 감추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서브 브랜드의 중저가용 서브 브랜드인 아너 시리즈를 다른 업체에 판매를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른 업체에 판매를 하는가?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 샤오미 같은 아니 오포 같은 이런 회사로 넘기게 된다면 그 진정성은 조금 더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와 같이 일했던 동업했던 회사에 넘기게 된다면 이게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쩌면 자회사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까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어떤 내용이 되는지 그리고 퀄컴도 허용이 될 건지 아니면 다른 AP 업체들도 허용이 될런지 TSMC는 어느 정도까지 더 허용이 될런지 그것을 한번 더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